마태복음 14장 동생 빌립이 아내였던 헤로디아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헤로스에게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헤로스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때마침 헤로스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로스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로스는 그 소녀에게 맹세하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로스에게 말했습니다. 세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헤로랑은 난감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들도 보고 있으므로 소녀의 요구대로 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로스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배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묻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하셔보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귀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단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린 후 빵을 드셨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그 빵 쪽으로 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쪽을 거두어 보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천명쯤 됐습니다. 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어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물의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물의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다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이 예수께 경배해 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호수를 건너 개네살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관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낳았습니다.